다 앉은 거야? 다 버리니까 소금 양파 마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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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버 물 양파 양파 계란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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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 미니 소시를 넣고 부추 소시지 고추 소시지 소시지 고수 고춧가루 그 내부라고 하려는거지 맛있네 태풍 오늘 밤에 지나간다는거에요? 어 그런거라 삼삼결또 오늘 지나간다는거에요? 인식 가게 되면 음 5분간에 가게 되면 삼삼결또 음 보름이 맙고 음 보름이 세긴 생계에요 국물 싱겁고 아마 아니 어떤거 아니다 내일은 주간보 안가네 내일은 안갔네 모레 가는 날 슬일날 월소금 이렇게 가니까 아 코로나는 아니신 계속 다니는거에요 고사리 고사리 넣어놔 맛이 괜찮은게 응 비오자 냄새냐 소리가 배가 오죠? 하늘이 오늘 밤에 비 엄청 오겠다 태풍 태풍 지나간다는 아 아 아 조금 많이 오지만 놀아 아 아 아 날씨가 너무 덥다 너한테 왜 돌려라 엄마 안 더워? 응 나만 할까? 너만 하라 날씨가 너무 덥다 아 너무 덥다 잘해 건대에 먹었어 건대에 먹었잖아 난 건대에 먹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